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뉴이스트 W 입니다! 네, 다른 원물부터 아 네 저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W의 맏형, 나룸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W입니다 안녕하세요. 랜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더블유 랜입니다. 랜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더블유 랜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더블유 박범입니다. 이렇게 저희를 한국팬서트에 상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엄청 많이도 미쳤네요. 그리고 기분 좋게 이렇게 다같이 누울 수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좋으세요? 네 그렇네요. 진짜 이렇게 오늘 되게 좋은 날씨인가요? 비가 안 왔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가게 괜찮으시죠? 나는 아까 비 온다고 해가지고 비가 오셨다가 저희가 너무 했었는데 비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 또 갈 때까지 이렇게 많이 친절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정말 열심히 노래 준비를 했는데 제가 100%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래를 만들어드렸습니다. 노래를 만들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 저희가 부른 노래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네 아까 저희가 방금 부른 곡은요 여보세요라는 노래고요 저희가 2013년도에 발표를 했었던 곡이에요 네 어 되게 약간 믿을 수 없는 현실이긴 한데 지금 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차퇴로 계속 올라오는게 저희들이 부르고요 다들 아시는 곡인이신가요? 네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직접 보고 감사 인사를 드리는게 처음인 것 같군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요즘에 저희 러브 분들이 굉장히 너무 네 분명 스닝이라고 하죠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리스트 워는 매일매일 감동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와 근데 저희가 이제 다음 곡을 계속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네요 다시 뭐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더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아론이 형의 약간의 애교 한 번 아 이렇게 한 거구나 애교요? 어? 아론이 형의 유행어가 있잖아 그냥 오빠랑 그거를 이제 아론이 형이 할 거예요 하하 앞으로 뭐 리드가 시켰네 해야죠 뭐 네 한 번 해볼까요? 다들 준비해 준비해 하나 둘 셋 오빠와 나 하나 둘 셋 오빠와 그러면 우리 조개혁분의 애교도 한 번 아론이 형의 아론이 형의 아론이 형의 아론이 형의 아론이 형의 아론이 형의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합시다 오빠와 나를 약간 패러디해가지고 네 저는 오늘 불기와 나 할게요 잠깐 생각해요 다시 부쳐 아 불기와 나 하면 어떻게 해 갑자기 동호와 나도 팻말이 더해요 어우 진짜네 오 저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불기와 나 아 아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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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뭘 알아보야 될까요 저는 맑고? 맑고? 맑고 아 아 저 토끼로 가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도쿠라 마 저 아 자 자, 할께요! 할꺼에요! 할꺼에요! 여러분 재밌으세요? 뒤에 계신 분들도 재밌어요? 뒤로도 엄청 많이 많이 드세요 그러면 저희랑 있는 시간동안 끝까지 재미있게 잘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막간의 의견을 했으니까 무대를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다음 무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기대 나눠주시고 잘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무대를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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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